엘리가 간다! 구독하기 좋아요 그리고 좋은 버튼 잊지 마세요! 친구들 안녕! 엘리, 꼬마, 캐리 신데렐라는 아려서 부모님을 잊고요 엘리, 신데렐라 되고 싶어요? 당연하지 그럼 오늘 촬영 친구가 신데렐라 변시시켜줄까요? 나? 진짜? 우와! 자 그럼 우리 빨리 출발해볼까? 엘리가 간다! 촬영 친구 여기에요 여기? 우와! 친구들 여기 가요! 완전 이뻐 진짜 공주 가면 돼 어떡해 진짜야 우와! 친구들 엘리 들어가 볼게요 신데렐라 펠 공주 백설 공주 친구들 신데렐라 신데렐라 그리고 펠 공주님 드레스 진짜 이뻐 어떡해 노랑 드레스 친구들 옆에 백설 공주랑 펠 공주 있어요 어머 어머 친구들 옆에 드레스 보여줄까요? 엘리가 뛸게요 봐요 진데렐라 진데렐라 펠 공주 드레스 그리고 백설 공주 드레스 그리고 우와 왕자님 드레스 라풍제 드레스 우와 너무 많아 진짜 화려해 어떡해 진짜 진짜 행복해 행복해 친구들 엘리 너무 행복해요 여기는 그건가보다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화려해 그리고 꼬마케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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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 둘 셋 짜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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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그러면 맞다 맞다 우리가 이럴 시간이 없지 오늘은 엘리가 뭘로 변하는 날? 신데렐라 그렇지 엘리 신데렐라로 변신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아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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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와 근데 왕자님 드레스 저도 예쁘다 진짜 멋있는걸 멋있어 멋있어 그리고 백설공주 친구들 그래도 엘리가 한번 이렇게 대볼래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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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쁘다 나도 나도 그래 꼬마케리도 꼬마케리도 잘 어울려요 꼬마케리도 잘 어울려요 한번 보세요 친구들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오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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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기찬아. 내가 너무 수프게도 한마디만 할게. 너한테 맞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자 자 자. 그러면 엘리가 먼저 진짜 신데렐라로 변신할거니까 친구들 맞는 드레스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어디보자. 이 정도면 되나? 와 이쁘다! 진짜 이뻐. 왠지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친구들, 엘리가 신데렐라로 변신하고 올게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잠깐만 슬그들 어때요? 엘리 신데렐라 변신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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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하고 싶다 기다려봐 알겠어 알겠어 우리 꼬마 캐리도 변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주하면 친구들 다른 거 다른 거 왕관 왕관 이거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죠? 그러면 우리 꼬마 캐리한테 됐다 친구들 어때요? 꼬마 캐리 너무 예쁘죠? 그럼 지금부터 신데렐라가 되어볼까요? 신데렐라는 말이죠 친구들 예쁜 쇼파에 앉아야 돼요 쇼파에 앉아있지 신데렐라 엘리가 키우는 사자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엘리 신데렐라예요 너무 예쁘죠? 너도 잘 지냈니? 보고 싶었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친구들? 엘리 애완 애완 사자라 그래야 돼? 애완 사자예요 나는 나도 나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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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캐리 너무 숨이 시무룩하게 있다 자 우리 이제 꼬마 캐리 차례 사뿐사뿐 공주는 항상 공주답게 사뿐사뿐 사뿐 자 이제 꼬마 캐리 차례야 사뿐사뿐 이렇게 앉아서 안녕하세요 캐러랭다입니다 꼬마 캐리의 이 디테일 볼래요? 이 발끝? 발끝이 생명이야 이런 게 바로 공주지 공주지 그렇지 꼬마 캐리 자 이렇게 친구들 꼬마 캐리 너무 잘하죠 완전히 이렇게 조심조심하게 하는 거야 사자야 밥 먹었어? 자 친구들 이제는 엘리가 시데렐라 집을 공개할게요 자 이렇게 반대쪽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친구들 여기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냐면 엘리 저택 안에 산책로를 걷고 있는 거예요 가자 가자 친구들 어? 저기 내가 탈 마차가 보이네 마차도 있니 얼른 가야겠다 사뿐사뿐 안녕 가자 거긴 엉덩이야 자 친구들 엘리가 호박마차 보여줄게요 뒤에 우리 백마 그리고 호박마차 조심조심 자 손도 잡아주고 자 좋아요 혼자 올려와 정말 아우 정말 이렇게 이렇게 딱 잡아야 빨리 와 엘리 좋았어 아우 좋아 자 친구들 엘리는 지금 이렇게 호박마차에 탔어요 우리 꼬마케리랑 같이 앉아야겠다 우리 무도회장 가야지 무도회장이 아니라 이걸 타고 우선 우리 집으로 가야지 아 그래? 자 조심조심 아이고 무슨 무슨 자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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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숭이인 줄 알았다 어 앞에 원숭이도 귀여워 아 놀랬다 여기는 먼저 친구들 드디어 엘리 집에 도착을 했어요 엘리 신데렐라 여기는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진인데 그냥 보여줄게요 엘리랑 왕자님과 함께한 사진 그건 좀 아닙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내 왕자님이야 손대 내 왕자님이야 자 들어가자 친구들 여기서 만나요 엘리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안녕 안녕하세요 꼬마 캐리 여기가 오늘 너가 잘 곳이고 여기가 내가 잘 곳이야 그렇구만 여기서 올라가서 자 공주처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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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처럼 앉아야지 어 미안 미안 공주니까 다시 우아하게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우아하게 저기 봐 저기 봐 나무들과 새들과 너무 예쁘지 않아 우와 진짜 아름답다 이제 다른 곳도 가야지 다른 곳도 가야지 그러지 않았어 자 이제 엘리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궁전이에요 궁전 짠 자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이제 춤추는 거야 저기 위에서 내가 이쪽으로 내려오고 왕자님이 이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춤을 롤라라라라라 롤라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좋았어 오늘 있잖아 내가 12시 되기 전에 이제 파티를 갈 거거든 이따 저녁에 그러면 너가 나듯이 왕자님 역할을 해줘 왕자님 내가 공주님 역할을 할게 그러니까 너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나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춤추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어 꼬마 캐리는 이쪽 나는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친구들 오늘 저녁에 엘리가 왕자님처럼 왕자님처럼 멋지게 아까 봤죠 사진에서 어깨 빼고 자 이러면 자 이러면 음 역시 여기로 들어가는 거 없나요 별로 나오는 거 없나요 짜잔 친구들 이제 엘리가 2층으로 올라왔어요 2층에서 내려온 신데렐라 엘리의 집은 짜잔 음 예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댄스탄! 호우 엘리리리라 가시죠 네 음 호우 엘리리리리 엘리리리리 이렇게 하면 안되지 그럼 어떡해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거까지 해줘야 돼 엘리리리 나와 함께 춤추겠다 룰루루루룸 황자님 딴 딴 보라요!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자, 그대로 가세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어떡해! 12시가 됐어! 아니, 엘테렐라! 또 자연시간네? 뭐하지? 가야겠다! 무슨 일이야? 아니, 이 지저분한 건? 잠깐만, 냄새! 엘테렐라! 친구들! 오늘은 엘리와 꼬마케리가 예쁜 공주님으로 변시됐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꼬마케리, 너는 어땠어? 나 진짜 공주가 되는 느낌이었다! 맞아! 그럼 엘리와 꼬마케리는 다음에 더 재미난 곳에서 우리 친구들 기다릴게요! 엘리가 간다!